인터넷 4단 두분의 바둑에서 나온 장면인데요 두 칸으로 역공했습니다 지금 대각선포진인데 이 대각선포진에서 이제 잘 안 나오긴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냥 두는 거하고 대각선포진일 때 약간 다릅니다 지금 두 칸으로 이제 이렇게 역공을 했는데 우리가 한 번쯤은 확실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 그냥 한 칸 역공하고 두 칸 역공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실전은 여기 두니까 뛰었어요 뛰니까 한 칸으로 두고 그 다음에 여기 날일자 두고 이거 협공하고 이렇게 뒀거든요 자 일단 우선 실전에 둔 수부터 한번 여러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두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두시겠어요 여기서 이제 가장 생각할 수 있는 수는 일단 뛰는 겁니다 근데 이게 느낌이 약간 다른데 한 칸으로 역공한 거하고 두 칸은 좀 여유가 있어요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여기를 들여다볼 때 요게 날일자로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냥 한 칸으로 돼서 입구자로 들여다보는 것보다는 백이 좀 더 좋습니다 이거는 막더라도 일단 여기를 막으면 백은 근거지를 좀 만들 수가 있는 여지가 있어요 꼬부리면은 여기 젖혀서 이렇게 이어가지고 여기 끊는 약점이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백이 여기서 막아가지고 요 근거지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좀 백에 대한 압박감이 좀 덜합니다 흙이 이렇게 옆으로 다가오더라도 별로 그렇게 이 한 점이 위험하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런 거 들여다보고 그냥 이렇게 뛰면 뭔가 어딘지 모르게 요 흑돌보다는 백돌이 좀 더 탄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흙이 한 칸 뛰고 요렇게 날일자두고 다가오는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기원바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기원바둑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거는 있어요 이렇게 한 칸으로 둘 때는 이거 두고 여기 둔 다음에 이렇게 협공해가지고 타이트하게 이걸 압박하면서 이렇게 서로 싸우자고 하는 거는 가능한데 이게 이렇게 두 칸으로 두는 경우는 이게 두 칸으로 두었을 때 지금같이 이렇게 두는 거는 힘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뛰어나가면은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런 거 들여다보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백이 여기 막으면 거의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지간하면은 이렇게 두시면은 안 좋습니다 그러면 백은 어떻게 둬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이 기원바둑을 웬만하면 두시지 않는 게 좋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두 가지가 많이 두죠 한 뭐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삼삼 파는 거 가장 쉬운 거니까 뭐 이거부터 해보면 이거 이제 젖혀서 이으면 요렇게 있고 이렇게 두는 요즘 잘 안 두죠 요거는 막는 맛이 강력해가지고 잘 안 두고 백이 이제 이렇게 넘는 게 보통입니다 넘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뛰고 그죠? 뭐 이렇게 두는 게 보통이에요 흙이 여기서 이걸 두더라도 있는 게 아니고 요렇게 넘는 게 요즘은 더 많이 두는 수법이죠 뭐 이렇게 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잘 안 두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요렇게 두는 게 이제 가장 기본이고 이제 이거는 뭐 이렇게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테니까 오늘 배울 거는요 이렇게 이제 양걸치 하면은 어떻게 두는지 요걸 좀 이제 배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칸 높이 두는 거일 때 두 칸 낮게 두는 거일 때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양걸치 하면은 어떻게 두시겠어요 어느 쪽을 붙이시겠어요 일단 이쪽을 붙이면요 이건 젖히고 이거 둔 다음에 요렇게 삼삼 들어가는 게 아주 좋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요 돌이 한 칸하고 이 두 칸하고는 완전히 얘기가 다릅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이쪽으로 막으면 이거 넘어가지고 예 이거는 실리가 크죠 그죠? 요거는 뭐 젖바둑 정석이라고 하는 건데 흙의 실리가 크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어지간하면은 호선바둑에서는 잘 두질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뭐 이렇게 지키더라도 여기 또 젖혀있는 것까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요 지금 백의 집보다는 흙의 집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지간하면은 이수는 잘 안 두시면 좋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쪽을 이제 이렇게 호구쳐서 막아야 되겠는데 이걸 막으면 이게 두 칸으로 되어 있을 때는 넘는 게 부담이 없어요 이거 둘 때 그냥 이렇게 손을 빼더라도 여기 들여다보는 게 별로 부담이 없죠 요 돌이 이렇게 한 칸으로 역공되어 있는 거하고 두 칸으로 되어 있는 거하고의 큰 차이점입니다 넘자고 하면은 이게 막을 수가 있어요 끊으면 당연히 뭐 늘어서 두 점을 잡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옆구리 붙여가지고 요 두 점을 살리자고 하더라도 이거 먹여치고 이거 막아버리면 예 이거는 살아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요게 넘는 게 그렇게 위력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두 칸으로 뒀을 때는 양걸침한 다음에 이쪽을 붙이고 늘면은 이렇게 삼삼을 들어가는 것이 일리가 있어요 이거 막으면 넘어서 끊으면은 이렇게 손 빼고 두는 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런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를 뒀는데 이렇게 막았을 때 이렇게 입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렇게 막아서 좀 복잡해집니다 어지간하면은 이렇게 두시는 건 안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젖히면 두고 끊어서 요 돌이 오히려 한 칸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두 칸으로 되어 있는 게 예 백의 입장에서 훨씬 더 좋죠 밀고 이거 두면은 요 한 점이 살리기도 좀 그렇고 버리기도 좀 그렇고 약간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요건 있는 것보다는 넘는 게 좋다 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생각할 게 흑이 그러면 이렇게 붙이는 수도 좋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요것도 이제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수입니다 요거 붙이는 수도 끼워서 이으면은 이렇게 양호구를 두고 단수치면 입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밀면은 여기 두고 이렇게 이제 호구쳐서 받아야 되는데 근데 요걸 이렇게 호구칠 거면 굳이 이걸 미는 거를 갖다 생략하셔도 됩니다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호구치고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예 백의 입장에서는 둘 수 있는 장면이고요 음 요거는 요 미는 걸 왜 안 하냐면 어차피 밀면 이거 젖혀서 이렇게 이단 젖혀서 이으면 두텁거든요 굳이 여기를 갖다가 백이 밀 이유가 없어요 나중에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을 들여다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 미는 거하고 들여다보는 거를 갖다가 미리 결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 아셔야 되고 여기 호구쳐서 받아야 되는 것도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요게 또 한 가지가 있고 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거 둘 때 이렇게 그냥 젖히는 것도 있죠 그럼 이거 두고 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약간 지금 그 백이 걱정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흙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자세가 이렇게 뛰어서 나오는 자세가 상당히 좋아요 요거는 요기 나와서 약간 끊는 약간 약점도 있고 그래서 요거 두는 거는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 여기를 양걸침 했을 때 이쪽으로 붙이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이쪽으로 붙이는 게 조금 더 낫다는 거죠 대부분 이쪽으로 많이 붙이죠 자 그럼 여기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흙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수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삼을 침입하는 겁니다 삼삼 침입했을 때 좋은 점은 일단 이건 신리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요렇게 차단하면은 이걸 넘어서 그럼 여기가 이제 손을 만약에 가령 어떻게 뺐다 이렇게 빼면 여기를 이렇게 늘고 이거 둘 때 이렇게 올라서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두고 싸울 때 흙이 충분히 싸우겠죠 여기 이제 균은 귀대로 차지했고 양쪽을 갖다 나눠놨으니까 양곱말을 볼 수 있으니까 이거는 흙이 무조건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위로 두는데 위로 두면은 이걸 젖히고 그죠? 이거 둘 때 이렇게 넘어버리면 신리가 엄청 짭짤해요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신리를 갖다 짭짤하게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백이 이 상황에서는 여기를 잡던가 아니면 신리로 좀 득을 보고 싶으면 이렇게 두던가 아니면 여기를 호구자리를 하나 두고요 뭐 이렇게 받을 때 이때 여기를 갖다 이렇게 이 구자를 두던가 요런 거 생각해 봐야 되죠 옆에 느는 걸 갖다가 방지하는 건데 자체로 집으로도 크고 그리고 요거 자체가 두텁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두는 데까지는 거의 정석처럼 여러분 둬야 된다는 거 이거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요것도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흙이 이제 이걸 젖히는 수가 있죠 이거는 꼭 아셔야죠 그럼 젖히면 늘고 그죠? 이때 이제 삼삼을 파면은 여기를 막고 이거 둘 때 요렇게 단수 치는 거 이거 옛날에 정석이라고 했던 겁니다 많이 두었던 그런 수법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좀 백이 좀 두터워서 이렇게 두는 거보다는 아까 전같이 삼삼을 파고 예 이거 둘 때 이렇게 넘는 게 좀 더 좋죠 백이 그러면 요거 막는 건 어떻게 되는지 이게 또 궁금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걸 막으면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넘어야죠 그러면 끼워 있고 이때 이제 흙이 이렇게 호구치고 단수 치고 이을 때 여기를 받으면 안됩니다 요거를 갖다가 뭐 이렇게 잇는다든지 하면은 그냥 흙이 이렇게 손을 뺀다든지 지금은 요거 젖혀있는 것도 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젖혀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둔다든지 뭔가 요 돌이 하나가 없어도 되는 게 지금 하나 붙어있는 느낌이거든요 아무래도 실리가 크고 흙이 좀 발빠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이은 다음에 흙이 이걸 빠져가지고 요거를 막게 만들어야 돼요 막게 만들던지 아니면은 이걸 단수 쳐서 이걸 따내면 요렇게 단수 쳐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걸 단수 칠 때 이으면 안된다는 거예요 이건 뚫어가지고 흙이 좋습니다 백이 이걸 단수 치고 따낼 때 이렇게 눌러막는 게 중요하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걸 해야 여기 또 잡으러 간다는 걸 갖다 계속 암시하잖아요 이거 초반에 끊으면 따내니까 팻감이 없으니까 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서 백이 이렇게 뛸 수가 있습니다 뭐 뛰던지 아니면 늘던지 계속 요 사활추궁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압박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에 이게 이제 싫으니까 흙이 그냥 이렇게 막았다 그러면 요기 받는 게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둔다든지 협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부담되면 바로 한탄으로 협공해서 눌러막는 거하고 넘어가는 거하고 맛보기로 뭐 이렇게 두면 이렇게 넘으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두는 것이 거의 정석처럼 두어지는 겁니다 요거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 좀 자신감을 좀 가지시고 삼삼 파는 게 가장 쉬운 거고요 삼삼 파는 것보다 난 조금 더 좋게 두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양걸침을 하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여기는 거의 기본적인 걸로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실전은 이게 아니고 여기를 두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 됐냐면요 지키니까 이게 줄바둑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뛰고 뛰고 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변 쪽이 백이 더 큰 거예요 실제로 집이 그리고 여길 뛰어나갔을 때 요 공간이 있으면 나중에 어떨까요? 이게 공간이 있으면 이게 오히려 백이 좋은 거예요 다 들여다보는 게 선수가 되잖아요 그럼 요렇게 되면 백은 여기가 집이 날 여지가 있는 건데 흙은 줄바둑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요렇게 두 칸으로 협공했을 때 한 칸 뛰어가지고 기원바둑을 두시는 거는 굉장히 안 좋다 요거는 여러분 아셔야 되겠습니다 백이 유리한 겁니다 어지간하면은 두 칸 협공할 때는 중앙으로 한 칸 뛰는 수는 절대 두시면 안 되겠습니다 한 칸 협공하고는 다르다는 걸 꼭 아시는 게 여러분 포인트입니다 두 칸 협공을 한 번쯤은 아셔야 되는데요 오늘 요거 없이 도움이 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